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선후기의 실학자 안정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정복 하면 역사학자죠.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역사사는 뭘까요? 바로 이 안정복이 저수란 동사강목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안정복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른바 실학의 시대입니다. 이제 실학이 뭘까요? 권력에서 밀려난 이 남인들은 바로 이제 농촌생활을 하면서 학문연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 이제 지배층의 유학인 성리학 이 성리학이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 이런 걸 연구하는 경향이 이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실학의 대가는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 선생은 많은 제자를 길러냅니다. 이 중에 이익 선생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로 꼽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수남, 안정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실학이 이제 크게 유행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글과 역사, 지리, 풍습 이런 것을 연구하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계승이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뭡니까? 성리학이 주로 이제 중국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했다면 실학은 여기에 이제 탈, 이것을 이제 극복, 탈피하려는 경향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실학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나 강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 다음에 이제 풍습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보통 국학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학연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역사연구입니다. 이 역사연구에 이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이익 선생의 제자인 안정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안정복은요,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설을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강목은요, 어떤 점이 특징이냐면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역사설을 면밀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실증적 역사연구를 했다는 점이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기존의 뭡니까? 이게 중국 중심의 어떤 역사인식을 탈피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또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역사서, 조순우기를 대표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또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레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수란 바레고라는 역사서는요, 통일신라를 남국, 바레를 북국이라고 하면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이제 바레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의 일부로 아주 적극적으로 인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역사연구 이외에도요, 지리연구가 있습니다. 뭐 이중안의 택리지라고 하는 지리서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도제작도 활발한데, 지도제작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지도가 있죠.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요, 산맥, 하천,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이런 표시가 아주 정밀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마다 방한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도 이제 아주 특징적이죠.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조선기를 대표하는 지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무슨 뭐 또 언어연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 후기에 풍미했던 실학, 이 실학의 역량을 받아서 우리의 역사와 지리, 강폭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그 국학, 그 국학의 상징적 인물인 안정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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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